아 나 오냐? 아 진짜... 오지마! 흐흐 흐흐 승인들 총진님 안녕하세요 아이 붙읍시다 장갑 혼자 하나 만나요? 아 뭐야 이거 태사자까지 나왔네? 와 이거 태사자... 태사자는 좀 부담스러운데? 아 함정을 쓸 것인가? 철기를 쓸 것인가? 아... 안녕하세요 철기가 날까요? 아 함정이 함정 한번 써볼게요 일로 와줘야 되는데 근데 아 태사자라도 와줘라 태사자라도 태사자라도 언제 등용했대? 자 대장공 쓰는 거 아니야 여기서? 아 오죠 걸렸다 아 투쟁 위험을 썼어 또 마지막에 아 아 참 이 관계까지 나쁘지 않네요 어? 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안 보는 게 나죠 이거 안 보는 게 나아요 아... 괜찮아 괜찮아 사기 날아간 거 봐요 와... 괜찮아 괜찮아 아... 어우씨 아 뭐 저거 하나 해 사기가 아... 아... 안 나오네요 야... 안 나오고요 자기가 유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저기가 갑시다 저기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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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그러면은 요하가 요한이 있구요 아... 이리로 가자고 같이 갑시다 아... 철벽해야지 자... 돌아주고 자 안다네요 별로 아... 방어가 199 자... 공격주의 계속 갑시다 자... 공격주의 계속 갑시다 설마 이거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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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acad 자리 예시 아... 아... 같이 남았 점 하 하.. 아직 남았어요 드디어! 드디어 선견 마지막입니다 드디어! 어... 여러분들 근데 우리군 엄청 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? 아 동타기... 이제 손견 먹으면 인재가 확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죠? 자 3천밖에 없어요 병사가 자 손견... 아 나왔네요 손견이 나왔어요 손견이 안나올거니까 뭐 가뿐하게 철기전술? 안나오겠죠? 함정도 안나올거고 안나올거 같은데 거기다 깔아둡시다 그냥 자 그래도 다 깔고 갈게요 가오네 일로 가고 아 잠깐만 문제를 안가준거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시지? 확실히 장수가 조금 유명한 장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정말 방송 끊긴건 아니겠죠?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야죠 지금 여기 없으니까 요거라도 합시다 바오가 오래 걸리네요 바오가 오래 걸리네요 자 금지 전술이 저쪽에 있습니까? 했고 철기전술이 저쪽에 있으니까 요쪽으로 깔아서 이렇게 먹을까요?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제를 이쪽에 갑시다 아우 아퍼 자 가기 전에 한번 맞고 자 일로 오나요 일로 오네요 아 이거 안좋은데 이거 매우 안좋죠 자 좀 빠질께요 가운은 빠지고 와 뭐야 숲창에다가 이건 안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관계를 쓸까 근데 이걸 안 버텨주면은 문제가 깨져 가지고 품명만 들어가 아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됐다 됐다 빠지면 되죠 아우 다행이다 자 가서 요거 먹고 안전에 갈게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분신해 자 됐죠 자 인강기 합시다 마무리 아 오우 자 드디어 순전이 끝났네요 아 이거 땅 하나 처음에 그때 딱 찾으면은 끝났을텐데 아 장각형님께서 이거 또 애기들 다 데려가셔 가지고 자 인명이 이쪽으로 올게요 자 해산합시다 아 퇴사자 아 퇴사자 아 너무 좋은데 자 아 너무 좋죠 중신도 좀 내주고 중신 아 가후 아 너무 좋아요 군무 아 군무를 요화 주고 내정을 강당 됐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등용 가야죠 이제 아 감정이 있다고 아 아 전투를 너무 많이 했구나 아 참 퇴사자 아 손견 안 들어온건 좀 아깝네요 아 이어폰을 울렸죠 이벤트 보세요 음 음 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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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줄었다고 하네요 다행이죠 사섭은... 뭐야 여기요? 혼자 살판 났네요 여기도 먹으러 가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일단 등용을 해야 되는데 손견이... 아 토벌군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요 한당 오고 그래도 손견이 없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섭이... 진짜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사섭이 참 아 손견이... 관계... 아 나랑 관계가 아니라 아 잠깐만 이러면 이거를 친구를 만들어 버려 내가? 아 풀어줄 수도 없죠 제가 아 그쵸 풀어줄 수도 없어요 아 태사자 오셨고 태사자 빨리 친구 해야겠다 좀 괜찮은 애들 빨리 친구 합시다 아 자 빨리 만나고 논의 좀 할게요 응 안가 응? 안가 자 아 환계 좋죠 여대 아 여대 뭐 다 나쁘지 않으니까 해줍시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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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아 변사였어 변사 필요 없죠 이제 다리 변사로 싸웠어요 지금 아 빨리 고쳐 써야되는데 네 자 태사자랑 친구해서 무력 좀 올리고 음 그 다음에 뭐 공손창한테 가든지 아 여대요 아 장수를 좋아하시는구나 냥냥이님 태사가 몇 살이지? 아 21살 아니 좀 결혼을 시켜줄 무장이 없나 결혼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 장각한테 가서 장각딸을 받을까요 하하 장각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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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각이라면 곽사가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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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각 예전에 했잖아요 그거 추천받아서 한거거든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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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사는 이겨야죠 요화 덕 많이 봤어요 손견토벌은 거의 요화가 아니했죠 요화 없었으면 끝났어요 가우랑 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아 그랬나요? 야냉이님 했습니까? 역시 곽사 재미있게 잘 나왔잖아요 ㅋㅋㅋㅋㅋ 전 몰라 별로 봐주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욕망의 곽사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자 태사자 친해지자 아유 중요한 아니고 요니 잘 손견을 풀어주지 죽여버리진 않겠지 도와주고 자 태사자 뭐 무기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무기 아 무기밖에 없죠 아 반란? 으응 여기 지금 여기서 반란하면 자 요화를 또 뭐 해야 되나요 신속연전일기 있네요 신속연전일기 여기 가우 가우 있어 가우 면전일기 신속연전일기 견수 배우겠나? 수영 한번 배울까요? 수영 한번 배울까요? 그쵸? 한번 갈까요? 태사자랑 아 잠깐 제아가 누구지? 아 착용 태사자랑 친구하고 바로 한번 장갑한테 가볼게요 전투를 안해야 되는데 장갑이 무기가 있어야지 태사자한테 뭘 할 수 있으니까 장갑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디야 장갑 아 여기군요 어 뺏기나요? 아 뺏기진 않네요 지금 전투중이라 뭐 할 하지는 못할거 같은데 겁나 멀리 있어 하하하 자 공부도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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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lve me 서 펌 서 서 서 근거 위 엉 펌 뺏기ajo 이제 열린 평화는 안 먹었어?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빈 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5, 6편이면 끝날 것 같죠? 아 보드 왔는데 괜히 왔다 보드 왔는데 아오 백마 아 백마 좋아요 아 온 김에 만날까? 있는데 만납시다 서적을 좋아하네요? 안 만나주고요 서적을 좋아해? 없겠죠 뭐 아 좌백지 있군요 뭐 하나 팔자 자백지 하나 해서 장가한테 한번 주고 80만 되면은 딸 받을 수 있죠?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붕무하지 않아도 80만 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?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장가게 계시라고 혹시 압니까? 장가다리 군주가 될지 장가죽구 그러면은 나 부근대는 거죠? 아 친구 돼야 됩니까? 하면 되죠? 바로 자 가후 뭐 배울래? 견수 연전 일기 변기 규모 수영 배웁시다 아 아니구요 주치이고 음 주치가 한 누구 배우고 있으니까 오경한테 배웁시다 자 아 와야 되는데 대현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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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 이런 의류는 너무 좋죠 사실 아 역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은 나뉘양사 나뉘양사 대현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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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녹방이 있으니까 녹방도 편하게 봐주시면 좋죠 아 유튜브 구독 처음 오신분들은 유튜브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그 뭐죠 아프리카는 즐겨찾게 해주세요 아 살짝 뉘앙스가 아 백마 어쩐지 많이 하얗더라 아 도와주는 친구가 많아 자 됐습니다 아유 장가한테 가서 바로 결혼합시다 자 공손하게 보시고 공손도 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인명 중심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군사는 맘에 드는데 내정이 별로 맘에 안들어요 아 아직 다 안되는군요 아 어쩔 수 없죠 아 아 자 장가게도 몇 살이지 근데 골댈기 막 스물 몇 살 아니에요 그러면 웃긴데 그럼 잠깐만 장가게 몇 살 아 47 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한방에 자 아 아 뭔가요 아 딸도 자주처럼 키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와도 장각딸이죠 이거 아 미치겠네 백옥이야 백옥 아 아 피부는 백옥이 아닌거 같은데 아 얼굴 안 따지니까 결혼하겠습니다 흐흐흐흐 아니 뭐 요술부리 것처럼 생겼어요 지금 완전 흐흐흐 막역지우 까지 빼버려 그럼 허흐 어디 이렇게 닮았대 자 봅시다 설마 화개 뭐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신호화개 짠 오ー 화개 아니면 좀 기본 화개라 조금 아쉽긴하지만 아이고 근데 이거 내 개 밖에 안먹어서 불 받아올수있다 다시 대신에 아 그래도 불 하나 땡겨주는군요 아 노란천..어 뭐야 이거? 노란천..우와 노란천..우와 아 그리고..어우..아이구.. 삼공지가 게임이 허투루 만들지 않았네요 보세요 주창하고 일단 배워서 넣어 줄게요 자 장각 다시 한번..이거 받으려면 석 달 정도 있어야 돼요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뭐 할 것도 없지만 아 7 장각이랑 하려면 뭐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채우지 있어야 되는데 수라 하나 팔까요? 나머지 팔기 좀 안 돼서 500원짜리 장합합시다 조사 뭔 조사야 채우지.. 우리 장군 중에 나이 좀 많아 볼게요 나이를..아 계속 봐야되죠 장만성 아 가후..아 가후가..많은살이네요 정보도 있고.. 주치..한당.. 한당까지네요 난양이님 마음에 드시는 남자 있어요? 특권을 드릴게요 특권 흐흑 가후? 약간 지금 전투 위주라 가후..가후..뭐..뭐..끝내준 애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장각 다시 한번 더 아 버프계열 그럼 가후 갈까요? 아 버프계열이면 가후가 아니죠 그러면은 뭐 요아가 15살 이지 요아가 15살 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당..아..한당 어디있어 한당..우리당 있겠죠 뭐 그쵸? 광릉에 있네요 실브 이지 내가 다 내가 등용인데 뭐 애들 좀 분배할게요 여기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쓸데없는 애들 좀 보내버릴게요 가서 싸우면은 역할을 크게 해줄 애들이니까 역경지휘 나면 좋죠 자아 애들 좀 보낼게요 자아 애들 좀 보낼게요 너무 많아 이동..이동제한 아유 이게 아니죠 임지제한 아 임지제한 내가 가는거잖아 이동명령이 애들 보내는게 없나요? 아 애들 보내는건 없나요? 이동제한 이동제한 쓰레기나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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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이 없다고요? 아 박성원님 안녕하세요 한당이었죠 아까 한당 자아 애들 아 부인은 성공했는데 아까 장각부인은 성공했는데 얘는 모르겠네요 일단 뭐 친해집시다 허창 허창 자 허창을 그래서 갑자기 아, 또 전투가 시작되는군요. 어우, 산만이 나와? 근데 무슨 인재를 이렇게 쓰냐? 한 명씩이야 다. 아니, 인재를 좀 이상하게 쓰네요. 인재를 등용을 안 해요, 아예. 아, 왜 등용을 안 하지? 여기 열다섯 명이나 있는데. 지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? 바로 여기 그냥, 바로 그냥 깔일 것 같은데? 초로 갈게요. 아니, 이거... 아, 설정... 아, 장인 지력 18? 아, 한번 해볼까요? 아, 잠깐만, 내 지력이 10이지? 아니, 이거 뭐야? 아, 내 지력이 10이랬다는 걸 까먹었어요. 야, 이거 역대급인데? 야, 이거 뭐야? 아, 네, 한번 가냅니다. 가우가 한 번 도와주면 이거 피 그냥 풀루 차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자, 대주자 한 번 해야죠? 아, 이겼어, 이겼어. 아, 루마크 진짜... 아, 진짜 안 단다. 대발론. 아, 그래도 이긴 것 같긴 한데? 아, 뭐야? 아, 패가 없네요. 이번엔 졌고요. 회로 바꿔서. 조발. 아, 거의 안 달고? 이겼다, 이겼다. 지력이... 아... 진짜 바보들끼리 그냥... 바보들끼리 얘기한 거죠, 그냥? 아 하진이 진료를 먹었군요 자 가자 제약 누구 있나? 아 곽도? 곽도 좋은데 왜 등욕을 안하냐 갑시다 일단 진료 뭐야 얘네 오는건가 아 모여서 오는거군요 아 바보라니요 얘네들은 자기가 바보인지도 몰라 허창을 내주고 진료를 먹을까? 일단 허창 갈게요 아 백옥? 아 불있죠 불 아우 태사자 아 끝났다 이거 철벽지, 특공지위, 역경지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진할게요 야씨 아 화염계도 있군요 화염계가 더 좋은데 기둥이 깎이 가가지고 불 엄청 타니까 얘는 그냥 내 동기로 놔야겠다 화염계까지 갈게요 아 사기 사기 올려줄게 이게 이게 있네요 이게 있네요 철벽지위랑 뭐 역경지위 있으니까 이정도면 됐죠 자 관애한테 어 부인 어디있어 부인 배고 태사자한테 주창 붙여주고 자 가후 아 연전이 없죠 연편 배운소 잠깐만 어 연전 있으니까 빼고 없는 애 넣어줄게요 연전 없는 애 요한은 연전 있겠지 아 있으니까 없는 애 강단 가시고 어 정보 정보면 아 뭐야 아 정보가 연전이 없네요 정보가 연전이 없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아 너무 많은데 하하하 아니 근데 특공지위 이거 다 쓸 필요 없으니까 하나 뺄게요 그쵸 역경지위 뺍시다 이 정도면 됐죠 병력 최대하고 다창병이야 기병으로 하면은 아 다 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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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 있네요 창병 가 여대는 궁병 가고 돈이 아 돈 많군요 아 다 문제 해 돈도 많은데 뭐 갑시다 아 나오나요 거창 뺏기겠는데 허창 뺏기겠는데 허창 먼저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갈게요 어우 또 퍼박 됐어요 아 뺏겼군요 아 지금 밀리고 있네요 많이 아니 아니 근데 장갑기가 인재를 왜 이렇게 쓰지 아예 그냥 아주 바보같이 쓰는데요 인재를 다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근데 뭐 하자는 거지 거의 망하자는 건데 흫 아니 다 뭐 하는 거야 빈 땅도 많구요 여기 14명 아 이거 내 땅이군요 아니 좀 AI가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그 장갑이라 그런지 뭐 다른 애들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황건적 빼고 안 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아 아 아 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기둥진 없나요 아 기둥진 있죠 됐습니다 자 갑시다 내꺼야 어디갔어? 철벽합시다 아 대칭으로 됐네 장각이가 저렇게 해주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요 장각이가 어이없는 짓을 해주니까 지금 들어와주고 붙어쓰을까? 지금 쓸까? 아 좋아좋아 아 제사지휘야? 효과 이거 끝내주겠네 공격지휘까지 하구요 안 봐? 이겼네요 됐다 아우 호창 붙었고 빨리빨리 그냥 먹어줘야겠네요 아니 땅을 왜 이렇게 많이 뺏겼어? 아 또 오죠? 아 노시고 오시나요? 아 선생님은 좀 그런데? 아 체험도 있고 자 함정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 까고 들어갈까요? 그냥 까고 갑시다 그냥 어차피 뭐 싸움하는 애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데 아이 참 전장에서 만나는 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컴퓨터를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가끔 게임이 끊기거나 그런게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다행입니다 자 갈게요 이왕바 진정 정자 자 자 이왕바 아 컴퓨터를 바꾼게 아니구요 아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램 좀 더 꽂고 SSD 하나 더 추가했어요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 꽂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하 진짜 하하 순간 멘붕이 와가지고 와 하하 전문 말씀드렸죠 한번 전쟁 중에 좀 민심이래 전쟁 중에 좀 민심이래 하하 공격지휘합시다 아 투공지는 안할게요 철벽합시다 맞으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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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심을 위해서 걸병을 했는데 그 정도 해야죠 하하 한호 조조에게 살해됨 어 그러면은 여기 쟤네만 먹으면 막 조조랑 다 있다는 거네 여기 나름 이게 이 부재까지는 에이스니깐 한번 또 한번 싹 돌아볼까요 낙양으로 가 그냥 아 뭐야 아 지금 다 모이는군요 일단 좀 지켜야겠네요 와서 원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자 됐고 아 이게 못 모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철기 갑시다 안양문추가 나오나 철벽주의 한 번 하시고 자 공격 지휘도 합시다 자 돌아주시고 안 봐도 되죠 아 목숨이 이겼다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무슨 목숨이 이겨 아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숨이 이겼다는 게 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왜 들어가있어 나와 아 그러니까요 아 좀 귀찮아서 안 봤더니 항상 이래 항상 이래 흐흫 흐흫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거 있었냐? 저도 그런적 몇번 있습니다 아 진짜 어디갔냐? 한 마리 어디갔죠? 아 짱박혀있구요 흐흫 설마 그럴까 했는데 설마가 진짜 그대로 됐네요 설마대로 저 어디가? 나 이것좀 채우려고 왔는데 도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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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극지 어우 너무좋아 와 저 500시 600시다네요 흫 흫 잘하면 이 부대로 그냥 돌면 끝나겠는데요 얘네 업. 업에 10명이나 있어? 업을 쳐야겠네요. 한 해 먼저 칩시다. 가까운데 뭐. 아 7명? 누가 있는지 볼게요. 별 중요한 게 없고요. 아 유예가 났겠네요. 위에 포로가 많아서 업이 났습니다. 공격지 얘기한 게 아니라 뭐. 그렇죠. 다 이기겠죠. 다 택하겠죠. 그러게요. 조조가 있네요. 아무것도 안 되고요. 그냥 업 이렇게 먹나? 설마? 설마 이렇게 먹나요? 아니 지금 그 와중에 땅 넓히고. 아 조조 있네요 진짜. 반갑죠. 기동진? 아 군악. 전 team would have to run. 할 게 없네요. 하하핰. 강철기나 하면. 총악. 총악. 자..어..뭐가 됐나? 아..네..그런거 같네요 한 접업들은 다 끝내줘야 되잖아 이거 깔게요 아..나오나? 잠깐 나옵니까? 조립중 들어갔나요? 안들어갔죠? 아..나오네 이제 못들어가죠 이제? 아..됐구요 네..뭐가 없다고 말ICE 절대로요? 알겠습니다 저게 또 와서 연노가 저도 좀 거슬리긴 해요 멘트! 시우주, 신쓰디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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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라 12번 유미 어허 원군 왔네요 아윽 좋아라 자, 혼자 용약하시고 다행입니다.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잡아라! 잡아라! 장위? 아, 살해됨? 공격주의는 합시다! 몸빵해주면서 같이 싸울게요 아, 그럼 공격주의는 합시다! 궁격주의 차단 transactions sistemas пут Kommo zzzzzzg 카나 대화 기회가 온다고요? 자 됐다 이리 와 이리 와 자 여기서 궁극지휘를 하면은 딱이죠? 자 포로를 좀 풀어줬으니까 이제 좀 여기서 역할을 하겠죠? 또 오나? 다 먹혔네 여기 아 호관! 호관 뚫어줍시다 아이 아이 호관 있어야지 호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자 여기 뭐 여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기병인가? 네 기병이니까 안전하게 갈게요 기도진을 하나 먹고 여기 저기 한번 노려볼까요? 아무리 해도 안되던데 여기 먹으면 끝나는 건데 해봅시다 다시 한번 도전 상당이요? 상당히 좋은 생각이네요 상당이요 어..좋아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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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례 사례까지 아이 참 죽일까진 사례까지는 좀 그런데 이거 깝시다 아 이게 노란색이고 이거 황건적 아닙니까 이거 배신 때린거죠 황건적 배신인데 저거 노란색 이거 황건적이잖아요 그쵸 아 이런거죠 장각을 벌었네요 너같은 놈들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거야 자 됐어요 아 돌아서 아래로 일단 아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 잠깐만요 아 여포 진양에 여포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 애들 다 어디갔죠? 다 부재중이야 왜 여기 여기 끝내주는데 하하하하 야 여기 아 무서워서 못치겠다 여기는 어우 장려에다 막 고순 막 어우 일단은 상당치면 또 나올테니까 정원구 이거 예 야 이거 뭐야 나오겠죠?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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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오냐? 와야지 오죠 아 삼천 가지고 오나요? 와라 힘들어 오는 순간 이거 다 깨지는거죠 상당하네 야 안오네요 야 안오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 하나 먹어줘가지고 약간 역전한거 같은데요 잘 안오네요 야 안오네요 Ja 아 조조 나오나 아 Bottled 네 아 으유 이 영상도 안보내주고 진짜 음 장하번수요? 그러게요 신속 연전수영일기 아 분전 넣어 줍시다 분전 일기 공목 연전 넣어 주고요 아 또 아 이거 무한이군요 60개월 지나서 이제 풀리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무조건 인가 봐요 무조건 와 정원에서 4만 왔다 4만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요 여기 땅 하나잖아요 가서 치고 위에 먹으면은 그거죠 와리가리 야 이건 좀 힘들어 많이 힘들겠는데 거다가 이거 뭐야 견진이네요 일로 가진 않을게요 야 이거 끝내주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 와 땅 까지는 거 보세요 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철기 철기랑 함정할까요 철기랑 함정할까요 철기 두개 철기 두개 철기 두개 합시다 그냥 철기 두시간 철기 두개 기병동이 왔더군 잠깐만요 아 까는군요 저거 아 다 창병인가요? 어? 자 이거 달려가면 조금 달려가도 될 것 같은데 달립시다 어딨어? 아 발 빨라지는거 없나? 어 괜찮아 창병 이거 이거 하고 창병 가 일루와 일루와 야야야 아 본질까지 이거 안되겠는데 야 이거 못 갈 것 같죠 이거 벌써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벌써 끝났어요 이거 불굴 때리면 이거 그냥 가다가 누가요 아 아 기둥인가요? 아 기둥이군요 아 끝났어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아 아 아 이거 졌어요 네 졌어요 아 아 자 특공합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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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아니 여기 뭐야 장비까지 아유 여기 위에 쓸어야 겐데요 유언군 아 여기가 장난 아니네 하하 일단 내일은 여기를 위주로 한번 깨 볼게요 지금 태사자 밖에 믿을게 없기 때문에 일단 장어 여기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유비 유비 관우 장비랑 의형제를 해버려? 잠깐만 유비가 지금 군주가 아니잖아요 의형제 해버려? 장비 술주면 끝나자나 이렇게 쉽게? 저장했죠? 오늘은 고생하셨구요 그럼 내일 모레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냥이님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내일 모레 또 뵐게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아 여포장류 유비 그러니깐요 정원군이 지금 최고예요 정원이랑 유언 아 네 들어가 주무세요 이제 그만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